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동해의 겨울철 혼합층 두께를 나타낸 것이다. 두께가요. 이렇게 흐린 색에서부터 진한 색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깊어진다. 혼합층이 두께가 깊어지려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냐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바람은 여기 A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불고 그 다음에 가장 얇은 C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금 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선주로 가겠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했어요. 바람의 세기는 그럼 가장 얕은 B부터 시작해서 B가 가장 약하고 C 그 다음 A의 순서죠. A가 가장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강하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혼합층의 두께는 B가 C보다 두껍다 그랬는데 바람이나 두께나 결과적으로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B가 가장 얇고 C가 조금 중간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B가 두껍다라는 말이 틀린 말. 자 A의 혼합층 두께는 겨울이 여름보다 얇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 겨울과 여름 중에서 바람이 더 쌩쌩 불 때가 겨울이겠죠. 겨울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 같은 경우는 겨울이 얇지 않고 두껍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